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16년 3월 학평 나영 20번 문제를 1번 같이 풀어봅시다. 자연수 N에 관해서 이런 절댓값이 포함된 부등식이 나왔고요. 그 만족시키는 자연수를 M이라고 한대요. 그때 AN인데 뭐 시그마 값 구하라고 돼 있죠. 자연수 M을 AN이라고 한대요.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일단 KNA부터 5까지니까 5개밖에 안 돼. 그런데 AN만 구하면 실제로 풀어도 실제로 대입해서 5개 돼도 얼마 안 걸릴 거야. 그러니까 시그마는 우리한테 걸림돌이 아니라 이 문제를 못 푼 이유는 순전히 부등식 때문이죠.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왜? 어렵게 느껴지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. 그래서 얘를 풀기 위해서는 범위를 나눠서 접근을 하시면 너무 어렵고요.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부등식 배우면서요.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을 풀었어요. 우리가. 그래서 공식을 좀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되겠네요. 그래서 공식이 뭐였냐면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일 때 A는 0보다 큰 양수여야 됩니다. 자 이런 형태일 때 얘를 한 번에 풀 수가 있었지. X 써주시고요. 얘가 양수일 때가 여기에 오고 얘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A가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였죠. 그래서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일 때 이런 간단한 형태일 때만 쓸 수 있어요. 원래는 범위를 나눠야 돼. 그럼 얘도 봐봐. 간단한 형태잖아요. 아 선생님 어렵게 생겼는데 에이씨 밖에 없잖아. 밖에 M이라든지 M 이런 어려운 형태가 없잖아요. 밖에는 상수만 있으니까 밖에 상수만 있을 때는 우리가 맘대로 푸셔도 상관이 없다고요.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문제에서 구하라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부터 좀 깔끔하게 만들고 시작을 해봅시다. 자 절대값 M 플러스 2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M 짠 짠 2분의 1 이런 꼴로 돼 있고요. 얘를 푸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N 플러스 2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M 2분의 1 이런 꼴이 될 거 아니야. 자 그래서 얘를 뭔가 함수로 풀려고 했는데 함수로 풀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냥 실제로 전개를 할게요. 마이너스 2분의 1 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M 플러스 4분의 1 2분의 1이 될 거고 양쪽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때려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M 얘는 얼마야? 마이... 어 미안해요. 4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지.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거냐면 문제에서 조건을 한번 읽었어야 돼요.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자연수 N이고요. N은 자연수고요. 자연수 M이에요. M. 자 그러면 자연수끼리 구성이 돼 있잖아요. 뭐 제곱이라고 하긴 했는데 나누기라든지 이런 표현이 없잖아. 자연수의 제곱과 자연수 그리고 자연수를 빼는 형태잖아요.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정수까지밖에 못 나오겠죠. 정수. 유리수는 나올 수가 없잖아. 분수구는 나올 수가 없다고 자연수끼리 더하고 빼는데 어떻게 나오냐고. 자 그러니까 얘는 정수밖에 못 나오는 애고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4분의 1 사이에 있는 정수는 누구밖에 없어? 0밖에 없죠. 0. 그래서 우리가 이 부등식에서는요. 요것만 갖고 오시면 돼요.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M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? 0이 돼야 된다고. 자연수끼리니까 이 범위에선 정수는 0밖에 없다고.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M을 AN이라고 한다고 돼 있으니까 얘를 한 문자 M에 관해서 정리를 하시면 M은 N제곱 플러스 N이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AN은 N제곱 플러스 N 요런 식으로 되겠네요. 자 그럼 이제 끝났죠? AN 찾았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두 번째 단계. 시그마를 실제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네요.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제곱 플러스 K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을 했다시피 5개니까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냥 다 더해도. 근데 선생님은 좀 멋있게 우리 식으로 한번 풀어보자고요.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니까 5 곱하기 6 곱하기 11이 될 거고요. 플러스 2분의 N N 플러스 1이니까 5 곱하기 6 요런 식으로 되겠네.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55 더하기 15가 돼서 정답은 70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두 번째 단계는 어려운 게 아니고 첫 번째 단계가 중요했던 거죠. 첫 번째 단계. 절대값을 일단 풀 줄 아셔야 되는 거고 그 푼 다음에 접근법이 함수로 가는 접근법이 있고 그냥 식으로 가는 접근법이 있는데 지금은 함수로 가기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M도 모르고 N은 변하는 값이니까 M값을 모르기 때문에 함수로 접근을 안 하고 식으로 풀었다고요. 식. 전개를 해서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4분의 1 사이라는 게 나왔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자연수 N이랑 자연수 M. 자연수끼리의 곱하기랑 빼기 형태잖아요.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정수까지밖에 못 나온다고.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이랑 4분의 1 사이에 있는 정수는 누가 됐고? 0밖에 없었고. 그래도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M은 0. 그래서 M에 관한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었네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그냥 시그마 계산이니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우리한테 많이 생각의 풍을 넓혀줬던 것 같고 정답은 70이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